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장님입니다! 라이온! 벌써 저희의 서울 첫 콘서트! 서울 컬렉션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우! 저희가 요즘 정신없이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라이온과의 국내 첫 콘서트인 만큼 떨래기도 하고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다들 콘서트 준비 잘하고 계신 거죠? 음악법 공부 잊지 마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시려면 우리 라이온의 컨디션 관리는 폐수! 폐수!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27일 28일 신앙 플레이스케어 라이브 월에서 진행되는 원리원 오브의 서울 첫 콘서트!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고맙나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리원 오브였습니다. 안녕! See you soon! 고맙나요! 안녕!